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원래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참 어떻게 보면 긴장도 하고 초조함에 설레임에 감정의 다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이곳에 발을 디디면 참 발빼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어서 한 번 또 뭔가 자기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기가 아닌 게 아니라 투자를 하다 보면 더 욕심이 생겨요.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겁니다. 그런 욕구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지 않아요. 좀 돈 벌면 여러분도 좋아가지고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방방 뜰 때 조심해야 한답니다. 방방 뜰 때 그걸 못하고 컨트롤이 안 되면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하는 투자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내동매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다 보면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서너 번 계속 연타로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야구도 그렇잖아요. 던지면 보통 3월 때 유지하기가 힘들죠.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쪽집게 도사가 아니고 신이 아닌 이상은 힘듭니다. 투자해서 돈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더욱더 힘든 것이 저는 주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석과 그런 경험치들을 많이 쌓아야 하죠.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은 또 듣다 보면은 너무 뭐 다양한 걸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은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 정말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항상 그 다양한 유튜버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딱 하나 콕 집어가지고 집중적으로만 파세요. 삼성전자 아니면 뭐 여러분들 더 좋아하는 있을 거예요. 뭐 현대차나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좀 신뢰감이 가는 분들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만 듣고 배우고 따라하고 그리고 멘탈 관리 받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고 싶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조건 뭐 급등한다 폭등한다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뭐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버티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잘 버티는 것도 난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견뎌내는 것도 인내심도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다 처음은 다 힘들잖아요. 하다 보면서 내공이 쌓이고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동시효과 떨어져도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고 그래 다음에 또 오르겠지 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괴롭고 짜증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감정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 관련된 투자도 잘하니까 처음에는 다 힘들지만은 여러분들도 처음씩 조금씩 다듬어 나가면서 투자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삼전 주가는 충분히 쉬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많이 쉬었죠. 지금 거의 한 3개월째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산재적으로 매수 추천을 한다. 뭐 이제 신안금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비슷한 레파토리에요. 보면은 신안금투에서는 아까 보니까 삼전에 대해서 디램 가격 급등하고 낸드 부분에 턴아라운드로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선재적인 매수를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신안금투 연구원들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1분기 삼전 실적은 매출액 61조 7천억 영업이 9조 200억 그리고 컨센서스는 8조 6천5백원을 상의할 전망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신규 팹 초기 비용과 오스틴 팹 중단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실적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지만은 우리 많이 팔았잖아요. 갤럭시 S21 S21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시 효과 등으로 해서 IM 사업부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이게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 피 보는 것이 있으면은 또 득 보는 것도 있다는 거죠. 삼전은 이런 게 매력이에요. 보면은 어느 기업들은 뭐 득 보면 좋아요. 막 폭등하겠지만은 한 번 말 그대로 피 보기 시작하면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내를 꽂는 겁니다. 그냥 막 추락하는 곳에 날개가 없을 정도로 그냥 내를 꽂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엄청난 멘탈이 붕괴되기도 하겠죠. 하죠. 삼전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안 돼도 다른 쪽 하나에서 메꿔줘요. 그러다 보니까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안정감 있죠. 일단은 연초 5위에 삼전 주가가 지지부진 했어요. 지금까지도. 이는 오스틴 B 메모리 팹 가동 중단이 컸죠. 그래서 이번에 오스틴 공장 다시 정상 가동 되는 거 아닙니까. 6주 만에. 이제 악재 하나 해소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출회량 둔화가 오래됐는데 지금부터 스마트폰도 잘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인텔 파운더리 시장 진출했어요. 인텔에서 또 이제 시스템 또 반도체 한다고 하니까 삼전에서도 또 긴장하지 않겠나 피해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삼전뿐이 아니라 TSMC도 나름대로 긴장하겠죠.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인텔이 그렇게 또 시스템 반도체한 실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방송도 했고 알려드렸는데 얘들이 또 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보면은 결국은 미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 타기 위해서 하나의 그 전략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얘들도 외주를 주요합니다. 일단 현재 그 오스틴 펩 대부분 가동을 제기했잖아요. 그리고 완전 가동을 앞두고 인텔의 파운드리는 생각보다 고객 확보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금투에서도. 그 파운드리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한다고 해가지고 고객들이 갑니까. 고객들은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어느 회사가 더 초미세 공정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뭐 대규모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인텔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얻어주고 하겠어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회사 옮기는 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확실성 해소 구간이라고 덧붙여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기대감 둔화 구간에서 연초 이후 3전의 시가총액은 약 60조원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지난해 비메모리 매출 대비 한 3.5배 수준으로 주가 하락 이유를 더 찾기보다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할 때라. 그냥 불확실성. 이 주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이게 두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감 있게 주가가 흘러가더라고요. 또 얘기하지만 하여튼 디랭 가격 급등하고 랜드 턴아우런드가 결국 가장 큰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이다. 그게 앞으로 3전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황이 빨리 개선되겠죠. 그러면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13% 증가한 267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30% 늘어난 47조 1천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어요. 대부분 금융투자나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한 10조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냐. 영업이익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디랭 고정가 발표하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등이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환 검토에서는 선제적 매수를 추천한다.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1분기 발표했는데 약간 어익 서프라이즈 떨어졌다. 그러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사기에는 늦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리미리 사둬라. 선제적으로 매수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신안궁투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그 반면에 보면은 그 삼성증권에서는 뭐 1분기 영업이 이건 한 9조 2천억 정도 전망을 하는데 뭐 기대치는 넘기 힘들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약간 긍정 아닌 긍정. 이상하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투자의견은 매수인데 목표 주가는 10만원을 냈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서. 같은 삼성 계열인데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정적인 요소가 뭐였냐면 반도체 가격 강세, 환율 상승, 갤럭시 21의 출시 효과를 해서 IM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데 여기서는 오스틴 정전 효과와 부진한 비메모리 손익, 평택 이익이 가동에 따른 펫 비용 상승. 이 세 가지가 이제 부정적 효과입니다. 세 가지 효과요. 오스틴 정전 효과, 부진한 비메모리, 시스템 만들자의 비메모리, 손익, 그리고 평택 이익이 가동에 따른 펫 비용이 상승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이제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 보면 영업이익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측치는 비슷하고 하여튼간 요번에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쪽에는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 판매량이 뭐 기대 수준이지만은 비용 절감 효과로 손익이 개선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좀 늘어났다. 그런 게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는 대부분 그렇게 뭐 나쁘지 않게 보곤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뚜껑을 열어보면은 어떤 효과가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기대돼요. 과연 증권사들이 예측한 것들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실적 발표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대될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그렇게 좀 좋게 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느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발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표 주가나 여러 가지 기대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안 맞으면은 이 업계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겠죠. 앞으로 누가 이제 그 금융업계 나 증권사를 누가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게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간을 잘 감토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선제적으로 매수 추천을 이렇게 당당하게 문구를 내걸면서 이렇게 언론에다 기사를 내는 거 보면은 뭐 나름대로 뭐 좀 좋은 시그널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진 않겠나 하는 저도 희망해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돌려보고 여러분들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뭐 주가가 흐지부지하다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짜증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좀 여러분들 그 흐름과 그 기간을 좀 즐길 수 없는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리고 틈틈이 여러분들 총알 준비하세요. 총알 준비 많이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사셔야 할까 합니까요. 오늘같이 또 떨어지면서 사셔야죠. 구입한 매수를 하셔야죠. 뭐 자주 오는 기회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오늘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선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항상 총알 확보 잘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고 몰빵하지 말고 빚도 하지 말고 매출도 하지 마세요. 대출 대출도 하지 마십시오. 대출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느 분도 뭐 집 팔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자본하게 하십시오. 자본하게 멀리 보아야죠. 잘할 거라 믿습니다. 믿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그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텔레그램 있어요. 천만 텔레그램 있으니까 텔레그램에 가입하셔서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뭐 다양한 소식들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가입만 하시면 구독만 누르면 돼요. 텔레그램 누르면 구독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종종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